안녕하세요. 3분 스포츠. 이과장의 스포츠 블로그입니다. 여자 배구 시즌이 중반을 넘어가면서 시즌이 끝나면 FA가 되는 선수 중에는 국가대표급 선수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국대급이 아니라도 팀 내에서 주전으로 뛰는 선수들도 상당히 FA가 되기 때문에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는 한국도로공사 배구단의 아웃사이더이터 전세한 선수도 3년 만에 다시 FA가 되는데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선수이기도 합니다. 3년 전 전세한 선수는 처음으로 주전급으로 뛰어오른 시즌이었지만 시즌 막판 부진이 겹치면서 연봉 8,500만의 계약을 하면서 팀 내 FA였던 문정원의 연봉 1억 9천과는 많은 차이를 보이면서 실망스러운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난 지금 전세한은 주전급이 아니라 팀의 주전이 되었고 이번 시즌 연봉을 1억 7천까지 끌어올리면서 문정원의 1억 8천과 비슷하게 만들었습니다. 3년 동안 연봉을 2배로 끌어올린 전세한은 시즌이 끝나면 다시 FA가 되는데 아무래도 지금의 연봉 수준에서 이뤄지거나 2억까지 바라볼 수도 있을 듯합니다. 하지만 늘 전세한에게는 리시브의 불안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붙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공격은 브이리그에서 충분히 통하는 상황이지만 리시브 불안은 아직 존재하고 있긴 합니다. 물론 예전보다 리시브가 많이 좋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 보니 어쩌면 임명옥과 문정원이 있는 도로공사에서 조금 특화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이적보다는 잔류의 선택이 현명해 보이기도 합니다. 이적을 하게 된다면 지금의 도로공사보다는 분명 약한 팀으로 이적을 하게 될 것이고 리시브도 약한 팀일 것이기에 전세한에게 주어지는 리시브의 부담은 더해지다 보면 결국 공격까지 어려움이 닥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이적보다는 잔류를 선택하는 게 좋겠지만 더 좋은 계약 조건이 있다면 당연히 이적해야겠죠. 어쨌든 지난 3년 전보다는 지금의 전세한의 위치는 훨씬 높은 곳에 있다는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도로공사가 지난 시즌처럼 선두권 싸움을 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3위에 위치하고 있고 봄에도 배구를 할 가능성이 많다는 점에서 전세한 선수가 여자 배구 팬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상황은 많이 있습니다. 만약 FA로 이적을 하게 된다면 어디가 가능할지를 보니 김연경 선수가 이적을 하게 된다면 흥국으로의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페퍼로의 가능성은 있겠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잔류의 가능성이 90%으로 보입니다. 2014년 신인 지명 당시에는 1라운드 5승이었는데 앞서 선발된 이재영과 이다영은 학폭으로 그리고 하예진은 부상 등으로 브이리그에서 제대로 뛰지 못하는 사이 전세한 선수가 가장 주목을 받는 선수가 되어버렸습니다. 뛰어난 동기들에게 비하면 느렸지만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전세한 선수를 응원하는 팬들이 갈수록 늘어날 듯합니다. 3분 스포츠 이과장의 스포츠 블로그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